챔피언 세팅 대작전 룬과 특성은 사전에 준비한 페이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중에서 특성은 챔피언 선택 화면에서 추가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. 이어서 선택해야 할 사항 중에 소환사 주문이 있는데요. 소환사 주문이란 챔피언 고유 스킬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스킬로서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총 두 개의 주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게임 준비 시간은 총 90초가 주어지며 양 팀의 모든 소환사가 준비 완료 버튼을 클릭할 경우 준비 시간이 10초만 남게 되며 이후 본격적인 게임에 돌입하게 됩니다. 만약 주어진 시간 내에 챔피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랜덤 챔피언이 선택됩니다. 이 경우 팀원들의 감성이 동요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 내에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꼭이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